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뭐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가는 초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시모들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쓴이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힘들게 손주까지 나아줬는데 꼴랑 돈 50만원 주는 시어머니 장난치나 아니 이게 정말 맞는 거냐구요 그래서 아 낳아줬다고 애는 졌냐 졌냐고 원제 손주 나아줬는데 이게요 제 얘기는 아니구요 아까 블라인더에서 본 글인데요 어떤 직장인 며느리가 정말 힘들게 출산을 했는데 시모의 대우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며 글을 하나 올렸더라구요 대략 내용이 이래요 출산 고생했다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돈 50만원 주셨습니다 당신은 좋다며 활짝 활짝 웃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걸 보는 나는 왜 오히려 이렇게 기분이 그지 같은 걸까요 내가 당신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해 내가 하며 헌신해온게 고작 50만원이라는 걸 일부러 알려주는 느낌이야 나는 50만원 짜리야 이렇게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거 볼 때면 결혼의 생각도 싸그리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돈 50이면 그냥 곧비리 애들 용돈 수준 아닌가 어? 남도 아니고 자기 손주까지 낳아준 며느리한테 겨우 이딴 데무라니 어? 이러니까 이 나라가 초저출산인거에요 누가 낳아주냐고 이러면 이런 생각 자꾸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?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니가 니 새끼를 낳았는데 니들이 말하는 남 그 사람들이 돈을 왜 줘야 되는 거야? 이건 너무 무순 아닌가? 2번 본인 자식을 낳았는데 수급이 받는 건 도대체 뭡니까? 무슨 대리모 씨바지도 아니고 낳아서 누굴 줘요? 개념 진짜 거짓네 아니 지 스스로 저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을까? 3번 헐 아직도 이런 무식하고 저급한 씨바지가 있네? 아이고 돈 50만원도 아깝다 4번 아니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주시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돈 5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? 낳아줬는데는 또 뭔 소리야? 그건 니 새끼에요 니 새끼 본인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왜 낳아줬다라고 씨부리고 있는 거야?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또 이해를 하려 해도 안된다고 5번 애를 낳아줬다고? 그렇구나 그럼 그 애는 두고 나가라 6번 그러니까 지금 니가 낳은 그게 그 씨부의 자식이다 이거지 지금 7번 맞아요 돈 50 따위 씨바지한테는 너무나 적은 액수죠 니 새끼 니가 낳은 거면 50도 성의인 거고 고마운 거고요 알겠나요? 8번 뭐야 본인 스스로 대리모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야 뭐야 내 자식 내가 낳은 건데 왜 시어머니가 돈을 줘야 돼? 그래서 니가 원하는 액수가 도대체 얼만데? 한 5억 되냐? 9번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출산 원인이 바로 시어머니가 주는 그 적은 용돈이었다 이 말인가 지금? 야 아니 도대체 씨바지도 아니고 헌신이라니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? 10번 아휴 며느리 출산한다고 고생했다고 그 마음 전하는 걸 겨우 이딴식으로 생각하더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환멸난다 환멸난다 11번 그래서 애는 줬어? 확실해? 줬냐고! 두번째 사연 원지 회사 사람들한테 밥 늦게 먹는다고 꼭 먹었어요 제목 그대로예요 밥을 너무 늦게 먹는다고 눈치 오지게 받았는데 너무 어이없고 또 화가 나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실은 원래 제가 좀 느린 건 있어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라면 하나를 먹을 때도 30분 정도는 걸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는 음식이 나온 시점부터 다 먹을 때까지 한 50분 정도는 걸리고 그래요 그렇다고 막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식당 가면 밥 한 공기도 다 안 먹고 그래요 그냥 먹는 속도 자체가 남들보다 느린 겁니다 꼭꼭 씹어 먹거든요 그래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지인들 가족들 혹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 그런 거고 회사에서는 제 나름 노력을 해가지고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느려 보였나 봐요 아까 낮에 저희 팀장님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써보면 이봐요 민지씨 우리 점심시간 1시간 10분이고 음식점 이동하는데 10분 메뉴 고르고 기다리는데 또 10분이야 그런데 민지씨 혼자 이렇게 30분 넘게 먹으면 나머지 사람은 점심때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? 어? 앞으로 좀 더 빨리 먹어주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알겠어요? 딱 이러는데 저는요 살면서 혼자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요 또 이 이상 빨리 먹기도 너무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체하거든요 도대체 왜 배려를 안 해주는 거죠? 원래 다들 일어나요? 그게 아니면 그냥 저희 회사만 이런 거지 같은 걸까요? 말 좀 해줘요 댓글 1번 저는 혼자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요 또 이 이상 빨리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체하거든요 일단 징징거리면 너가 엄마 앞에 가서나 하시고요 물론 밥을 천천히 먹는 거야 쓰니 생활습관인 걸 알겠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배려를 해달라니 배려 맡겨놨어요? 그리고 역으로 너는 왜 다른 사람 배려 안 합니까? 50분 정도 걸린다고요? 너는 정도라는 걸 모릅니까? 그대로 정 안 되겠으면 그래도 정 안 되겠으면 그냥 너 혼자 쳐 드시든가요? 되겠으니 회사에서 먹을 땐 50분이 아니라 30분이라고요? 글 안 읽었어요? 상대방한테 뭐라고 할 거면 좀 제대로 알고나 지적을 하세요? 2번 아 그래요 그래요 30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쓴 댓글이 틀리거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? 3번 이 정도로 늦게 처먹는 거면 그냥 먹는대로 먹고 나머지는 남기든가 하지 뭘 또 구역구역 30분씩이나 앉아가지고 먹고 있어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너 혼자 남아서 먹든가 해야지 너 다 처먹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건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? 어? 너 뭐 돼? 4대4 아니 왜 이렇게 성질내고 지러리요? 왜 이래? 응? 2번 순수 먹는 시간만 30분이면 좀 과한 게 맞아요 쓰니 그냥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드리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혼밥이면 뭐 어때요?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나도 그래요 4대4 쓰니 아니 본론에 분명 나 혼자 먹는 거 싫다고 했는데 먹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뭘 자꾸 혼자 먹으래? 글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? 나는 혼자 먹는 게 싫다고 쓰니 혼자 먹기 싫다고 이렇게 뗐으면 돼 안 돼? 뗐지 한다? 혼밥이 그렇게 싫으면 너가 엄마 불러가지고 엄마랑 둘이 먹든가? 대댓 꼬라지 마라 야 늦게 먹는 것보다 성격이 더 거지 같은 거네 이거 어? 4번 야 본문도 그렇고 대댓글 달아놓은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완전 가관이구만? 끌 끌 끌 끌 끌 야 니가 사장 딸내미라도 어?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남이랑 맞춰야 하는 거라고 아니 지금 너 무슨 친구랑 밥 먹고 있냐? 회사는 너를 우쭈쭈 둥가둥가 해주는 곳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3번 있으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끌 끌 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너 혼자 먹고 있는 걸 10분 20분씩 무조건 더 기다려달라 이거야 지금? 미친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 어? 너 먹고 내가 먹고 있는 걸 남이 보고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하겠다 대댓 꼴 그러니까요 본인 먹고 있는 거 남들이 구경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불편한 거 아닌가? 그냥 먼저 가시라고 해야지 야 지가 공주야 뭐야? 5번 혼자 먹기는 싫고 배려는 받고 싶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배려는 절대 죽어도 안 하고 그냥 굶어라 굶어 그게 아니면 남들 일어날 때 먹던 거 딱 내려놓고 같이 일어나든가 그것도 아니면 먼저 가세요 이러고 혼자 먹고 나오든지 아니 팀장도 그렇게 하라며 아니 도대체 너는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거니? 궁금하다 얘 6번 나도 예전에 이런 사람이랑 밥 먹은 적 많이 있는데요 딱 드는 생각이 야 그냥 얘는 지밖에 모르는구나 이거였어요 다들 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적당히 멈추는 것도 없어 정말 끝까지 꾸역꾸역 40분 동안 다 처먹고 앉아 있는 거야 당시 우리 팀도 얘 버리고 먼저 일어난 적 여러 번이에요 그럴 때마다 얘는 난리 나는 거고 7번 이거는 쓰니 네가 이상한 거 맞아요 나도 느립니다 집에서 먹을 땐 최대 2시간 동안 먹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느리지만 타인들과 먹을 땐 20분 안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그조차도 느리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눈치 봐가면서 남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버립니다 남들이랑 식사 속도 맞추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요 황금같은 점심시간에 너 혼자 밥 처먹는 거 보면서 계속 기다려줘야 할 의무가 그 사람들한테는 없다고요 이게 그렇게 억울하면 그럼 얼른 네가 실적 싹 진급해가지고 부하 직원들 양쪽에 거느리고 네 돈으로 밥 사줘가면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처먹든가 알겠네요 이 이기적인 년아 야 이런 게 애를 낳으면 어떤 게 태어날지 진짜 궁금하구만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밥 대신 반드시 꼬부로 배를 채우세요 10번 야 아구창을 확 뒤로 돌려버리고 싶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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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둘 다 어질어질하네 어질어질해 이게 다 같이 먹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엄청 급하게 먹고 확 나가버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느리게 먹고 있는 거 먹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 스타일이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체한다니까 그런데 자기 먹고 있는 걸 남들한테 보고 있어라 가지 마라 그건 배려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떻게 이게 아니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게 확 다 튀어나온 걸까요 그죠 어지럽습니다 감사합니다